니 입술 니 눈동자까지 사랑스러워 오늘따라 이라 왜 죽지? 시청 감사합니다. 토미건으로 치킨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토미건 한 번 찾으러 가볼까요? 룰론델 어떻게 여기 딱 딱 딱 통과에 나오지? 진짜 태그 너무 좋다 여러분 태그 너무 재밌어. 여러분 태그 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보자 차주인 돌아오면은 차색깔 밖에 있어서 깜짝 놀라는거 아냐 곰색어 안녕 오오 도망가는데 빠른 상태 좋아 소음 ㅋ 120 오화아 불이 불이다 아 어떻게 잡지 애가 아 으 앗 안 돼! 쓰지마! 쓰지마! 제세동기 쓰지마! 아... 써버렸네... 아깝다... 제세동기 보고... 한 번만 봐주세요! 한 번만... 봐주시면... 제가 저를... 제가 죽이러 갑니다! 지금 만나러 갑니다! 딱 돼! 이리 와! 하나, 둘, 셋! 이리 와! 어디 남은지 까먹어! 이 두꺼운 나무... 두피해보시지! 다짓네? 와... 잘 쏜다... 애도... 실내, 실내... 아... 얘들 너무 무섭다... 보급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... 한 번만 더! 한 번만 더! 한 번만 더! 와... 이걸 잡아... 열어가자! 막십사... 막십사 버려야 돼! 얼마 전에 봤잖아! 여러분 기억 안 나! 얼마 전에 내가 막십사 어떻게 쐈는지! 편집 때는 자료 화면 부탁드려요! 멍 canvi務 complicated 여기가 그렇지, 거기까지! 옆에만 봐! 이제 멍ographers 왜 다 탐나는 점을 부어? free 아쉽던 기억이 나니 아니야 저거 전문지였어 나 너무 열심히 샀는데 이게 왜 안맞지 눈이 썩은정도가 아니야 저거 차야? 누가 차를 저렇게 예습적으로 주차를 해놨냐 이 차주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인터뷰하러 갈게요 여기 창고에 계시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 이거 변순데 이건 와 겨우 먹어졌다 가지고 다 덩치고 있다 저 친구 붙는다 와 피구공이야 졸나 아프다 넌 더 놀랬겠지 내가 사이가 들고 있어서 여기서 주워지롱 조끼도 더 좋아진거고 삥은 네오를 깔거니까 버리고 근데 이 친구 봐보는게 화연병이 있으면 화연병이 여기다 까지 바로 개피되가지고 죽었을텐데 나였으면 여기다 연막 가놓고 붙으면서 화연병 들어가서 여기다 까고 오른쪽 각오로 가서 이렇게 푸쉬했으면 무조건 이겼어 얘 좀 멈축하게 했다 아 블루즈 놀랬어 아 옆집에 있다 사이가 가지고 못간다 이제 어쩔텐데 왜이렇게 귀여워 소프 좋다 이건 뭐지 바퀴 하나 어디갔어 바퀴 하나 어디갔어 오른쪽 정보가 1도 없으니까 이렇게 딱 딱 하면 좋을데 왼쪽에서 쏘면 바로 오른쪽 왼쪽 각은 좀 푸쉬가긴 좀 쟤 잘한다 1대1됐어 뭐야 이 나무 같단 말이지 어 발술이 정확하게 저기서 멈췄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잘 쏘는데요 토핑은 너무 약해 근데 왜 안죽어 춤췄나 와 총이 너무 무지다 와 삥이라도 깔걸 와 나 잡았다 싶었는데 와 얘가 잘했네 와 와 잘한다 헤드샷 애살 쏘고 싶기도 하고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쟤 캠플핑 아니었나 왼쪽에 뭘 보고 오지 선거 엎 엎 엎 엎 엎 엎 엎 솔로로 사람들이 안하나봐 그래서 뭔가 베린이랑 베린이킬이 엄청 많아진 느낌 엎 엎 엎 Bonus 공물 뒤에 있네 ogi 여보 怎樣 어휴 뒤도 있어 얘말고 뒤에 오래도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아휴 뒤도 안 돼 아휴 뒤도 안 돼 아휴 뒤도 안 돼 어이 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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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 슬성 슬성 슬성을 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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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아래에서만 모여야 되잖아요. 됐어요. 어때요? 돌까지만.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까보자. 나 왜 저기라 생각했지? 발수리가 났었나? 수리턴이 저기서 터져서? 물을 부어 버려주시고 물을 부어주고 물에 사라져요. 물에 절이 물을 부어주고 물에 절이 물을 부어주고 물을 부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